모두 핫뜻이 되어 2022 교육과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. 네 맞습니다. 다음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다 함께 구호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태환 청년의 선청에 맞춰 힘차게 후창해 주시면 되는데요.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 여기 받은 피켓 다들 들고 계시죠? 여기에 빨간색깔면을 저희 무대가 보이게 해가지고 저쪽에 파란색깔 들고 계신데? 옆에 좀 잘못 들고 계신 분들 빨간색깔로 돌려주세요. 빨간색이 이렇게 앞으로 오게 해가지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현장에 오신 기자분들은 다 올라오셔서 이렇게 부산시청을 빨갛게 메운 현장을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시범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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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럼 김태환 청년의 선청에 맞춰 호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. 정부는 국민 동의 없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폐기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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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민 대단수가 반대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강제교육 즉각 중단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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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윤리 생명윤리 파괴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폐기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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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필진으로 교체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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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성교론과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을 즉각 폐기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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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100년 대개를 위하여 반사회적 교육과정 개정안을 폐기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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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. 수고해주신 김태한 청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모두 자리에서 앉아.